과연 애들이 티백 형태의 캣닙을 좋아할지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금 티백을 우리고 있습니다 벌써 냄새맞고 조그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음 향이 나지?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찬물하고 같이 섞어서 고마워 이 향이 너무 센가? 이건 뜨거워서 못먹어 뜨거워 뜨거워 호나야 이제 먹을까? 이제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야 조그미가 너만 먹는거야? 애들이 반응을 볼게 뜨거워 뜨거워 조그미는 봤어? 때론론롬 가는데? 너무 잘 있는데 조그미? 헉 기분이 좋아졌어? 기분이 좋아졌어? 기분이 좋아졌어? 모공아 싸우지 말고 고마 고마 일로와 안 tree 여러가지 통em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